저번에 니가 나하고 장난친 친구지? 그래 그거 가지고 또 장난치네? 또 장난치네 저거 갔다가? 닭가슴살 주니까 먹진 않고 장난친 친구 저번에 그 친구에요 오늘은 심하게 장난치는데 뭐하느냐? 닭가슴살 갔다가 축구하냐? 닭가슴살 갔다가.. 닭가슴살 갔다가 축구하네? 지금 뭐하는게? 소시차 나네? 야 너 뭐하냐? 근데 그렇게 노는게 재밌냐? 재밌어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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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거기 있잖아 야 흙 다 묻혀가지고 뭐하는게여 저 닭가슴살 갔다가 먹는거야 장난감 아녀 독특한 친구네 아 집이 여기 얘 집이 두채네 집이 두채에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오 야 집 좋다 밥하고 사료도 잔뜩 있고 오줌 싸네 오줌 싸는거냐 똥 싸는거냐 오줌 싸는거냐 암컷이구나 신기한 친구네 야 황동아 잊어버렸어? 잊어버렸어? 어디다 갔어? 찾아줘? 거기 있지? 거기 잘찼네 개코라서 역시 맛있게 먹어 갈게 먹어 이제 장난치지 말고 갈게 안녕 잘있어 황동아 아 쟤 엄청 순하던데? 예 예 근데 쟤가 닭가슴살 이거 신선한 닭가슴살 먹으려나 하니까 가지고 놀기만 하더라구요 장난만 치고 그게 뭔데요? 닭가슴살이에요? 신선한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? 예 그거 놀다가 먹어요 아 그래요? 그럼요 아 근데 제 이름이 뭐에요? 마루 마루요? 아 제가 황동이라고 불렀는데 아 엄청 엄청 잘 챙겨주시는 거 같아요 오리지널에요 오리지널 진돗개에요? 예 진도에서 택배로 왔어요 아 진도에서 택배로 왔다고요? 그러니까 저기 그거 뭐야 족복고정 다 날라왔어요 아 진짜요? 예 쟤는 사람도 안 물거 같은데 보니까 아 얼마나 싸나운데요 모르면 아 그래요? 그러면 오오 그렇구나 얼씬도 못해요 아 진짜요? 예 그냥 겉으로 막 웃는구나 예 이렇게 딱 해서 몇 번 보면 절대 안 짖어요 아 그리고 주인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눈멍에 보나봐요 아 아 그래요? 네 오오 되게 예뻐요 잘생겼어요 네 안녕 마루 진돗개만 키워요 아 그래요? 여기도 내눈박이 있던데 내눈박이 네 이번에 이사오면서 그것도 진돗개라고 그러는데 내눈박이 맞아요 검은거 두 마리 네 저때 왔어요 아 와 대단하시네 개를 세 마리 키우시는구나 나는 아니고 저기 저 집이 두 마리이고 아 아 아 이제 보고 그래요 아 나는 그 검은거 안 키워요 신고 아 저렇게 누렁이 그렇구나 사장님 누렁이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밥하고 저기 물도 잘 챙겨주시고 아 그래요 쟤는 그것만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 그래요 줄도 저렇게 길게 해가지고 아 아 그래야 스트레스 안받죠 집도 두채에요 네 한채도 채야 별장까지 아니 이거 하나 쟤는데 네 네 아 짓고 여기 지붕까지 이렇게 해주신거에요? 네 우와 안에다가 막 따뜻하게 뭘 깔아주셨던데 네 이거 아랍이요 우와 대단하셔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 아 정말 사랑으로 키우시는구나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배달올게요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